안녕하세요 스마트 놀이터 오픈 이벤트 당첨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시청자는 한 명도 없네요. 오늘 스마트 놀이터 이벤트를 오픈 떡을 돌리기도 그렇고 사무실이 코딱지만 해서 올 사람이 없는 관계로 상가 분들께는 케이블을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을 오픈 기념품으로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고요. 여기는 창동 대우아파트 상가 스마트 놀이터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주로 제가 사무실로 사용을 할 거라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오프라인은 그렇지만 외부 모바일 마케팅이나 스마트폰 활용 강의를 다니고 있고요. 이곳 스마트 놀이터 공간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필요한 엄마들 엄마들을 대상으로 오픈 교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스마트 놀이터 채널에 57명 정도 이렇게 소식 받는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첨기를 통해서 행운 번호 추첨기를 통해서 오늘 이벤트 참여해주신 1번 김재공씨 우렁총각 그리고 마지막 27번 방방놀이터 사장님까지 27분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권 추첨기는 조금 전에 제가 실행을 했었고요. 당첨번호 추첨기 당첨번호 추첨기라는 앱이 있어요. 참여인원은 27명 당첨인원은 3명 이렇게 해서 시작을 누르면 추첨을 누르면 이제 3명의 추첨이 될 거예요. 추첨 25번 4번 17번 축하드립니다. 4번 17번 25번 참여하신 분이 당첨되었네요. 요거를 스크린샵 캡처하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링크가 생성이 됐는데요. 일단 공유를 누르고 4번 17번 25번이 어느 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4번 써님 당첨됐네요. 써님은 저희 둘째 둘째 같은 반 엄마입니다. 써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17번은 어느 분일까요? 17번 아! 주원 스킨바디 사장님이 당첨이 됐고요. 25번 시저스 헤어 네. 시저스 헤어 네. 디자이너님이 헤어디자이너님이 당첨이 됐네요.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맞죠? 4번 17번 25번 바로 적겠습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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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17번 17번 17번은 네, 주원 스킨바디 17번 당첨 축하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25번 시저스 헤어 25번 당첨 축하 드립니다. 4번 네, 4번 네, 4번 25번 네, 4번 네, 4번 25번 제달 5번 6번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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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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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아 제 이름으로 스토리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당첨은 세 분 추첨을 진행을 했습니다. 스마트 놀이터에서는 엄마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그리고 일단 엄마분들, 엄마님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진행 예정이고요. 소식은 카카오스토리, 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카카오스토리의 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교육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놀이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아빠는 자고 있고요. 아이들은 스마트 놀이를 하고 있고요. 안녕? 우리 큰아드님 안녕? 안녕? 스마트 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나왔고요. 사무실은 계속 상주에 있다기보다는 제가 외부 일이 없는 날은 사무실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외부 강의가 있으면 외부로 강의를 받기도 하고요. 스마트 놀이터 소식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시고요. 스마트 놀이터 네이버에서 스마트 놀이터 골뱅이 치시면 저희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한 소식들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제 인사를 빼먹었네요. 저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엄마 좀 찍어주시겠어요? 우리 아드님. 엄마 잘 나오나요? 네. 네. 스마트 놀이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 네? 하하하. 거구요? 네, dum? 파란 티가